님 김..먹나 님 정윤경 님 언더케이 손동주 님 박선재 님 박찬 님 황환 언니 조원석 님 반갑습니다 HD 머시기가 불 안 들어와가지고 설정을 못 한다고요? 아 요렇게 된다 말이죠 그 리마스터 결제 안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 리마스터 결제를 하면은 자 옵션에 들어가서 비디오 들어가면 체크가 되죠 요게 리마스터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체크하려고 하면은 16500 결제 하셔야 됩니다 자 은오우님 욕황상재 님 반갑습니다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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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무 염습생님 어 네엠엠이지로우님 어 고맙습니다 권영우님 반갑습니다 어 예 김먹라님 고맙습니다 까요님 반갑습니다 먹방 어 먹방은 뭐 따로 안합니다 정경제인이 반갑습니다 4,5에인덴이 반갑습니다 네 온하늘님 안녕하세요 꼬모 반갑습니다 조민상님 예 아 뭉치기 그쵸 뭉치기 리콜 많이 하죠 요즘 아 5비트 어 땡큐 엘티 브라이언 땡큐 땡큐 어 타주 아 사거리 럿이 진짜 극혐이네 아 박민철님 반갑습니다 예 부탁해샘님 예 고맙습니다 박지훈님 반갑습니다 아 구분 안하고 저는 원래 원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색깔 패치 이후로 제가 요걸 바꾸세요 애매한 색깔이 한 번씩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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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에서 방송하는 거 예 이번 달 말부터는 이제 그 저 다른 곳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 울치님 마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금은 부산입니다 부산 네 해보니까 공방은 토스가 빠른 바로부터 필요 없어 그냥 6게이트 단수 물량하면서 그냥 포토 때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하면서 입구를 일단 틀어막고 나서 이제 더이상 상대가 공격와도 안 먹히니까 그때부터 견제 이게 제일 안전한 것 같네 이게 제일 안전하네 진짜로 아 다행인처럼 7K 어이 타잇 아, 순간 놓쳤는데 이상 견이 참 잘 안 보이네 야, 그러면 얘가 견인데 2칼라 이걸로 왔네 저게 2칼라가 2칼라에 죽은거였네 3칼라가 아니고 어, 만피우가 에어 잡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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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멘 내게를 다음 장소를 frunks 멀리 alb 마지막 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forces are under attack 다른 forces are under attack 다른 forces are under attack 포 잘 끌어놨네 방심 한번 할 만도 한데 이 정도 상당히 유리하면 되게 단단하게 하네 다른 forces cause 다른 forces are under attack 다른 forces are under attack 다른 forces are under att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변태 같다. 기어주네미 난다. 기어주네미. 이제 지지해야될 것 같은데. 이제 없다. 이제는 뭐 없다. 진짜. 이제 지지해야될 것입니다. 아 돈이 좀 있네 아 근데 테란 바로 밑에 있으니까 너무 압박이다 그 하얀 크리스틱은 안으로 압박 하얀 크리스틱은 안으로 압박 하얀 크리스틱은 안으로 압박 하얀 크리스틱은 안으로 압박 내가 전혀 반응을 못하네 오늘 다시 빠르게 해야 되나 이거 손을 하하 오 밀자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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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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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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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겁니다 이제 넌 넌 넌 넌 넌 All the forces are unde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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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우리가 이겟지 지옥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 이 정도면은 와 진짜 아까는 좀 진줄 알았네 저 상대가 저 뭐야 토이 형님 잘하시네요 이제 나가시죠 약간 요런 약간 비리었거든 니가가라 하와이 아 KMKK님 아 감사합니다 예 2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땡큐 니가가라 하와이 니가가라 북옥 하와이 여기도 그냥 마커라고 난리났네 얼굴 잡혀졌구만 저 방심해가지고 이제 한번 발려봐야 어? 그 다음판부터는 또 어? 좀 집중을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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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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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M KKN이 5천원 고맙습니다 초반 리버 아 빠른 리버 어 원스톤 7니 어 20개 고맙습니다 이미 이김이 확정된 그런 상태죠 뭐 돈 다 떨어졌다고요? 제 1군 마커나 해서 12시에 패처리 지어서 발전 해야 됩니다 나갔네 수고했다 친구야 수고했어 이제 확실히 이겼을 때 입을 털도록 해라 저건 입 턴게 아니고 진짜 뭐 예 그럴 수 있지만 상황이 그리고 완전 그냥 아무란 그냥 거의 블룸이 먼데 이었어 공격 다 떨어졌어 이 와 근데 아까 가이센토스가 진짜 얼마나 짜증나게 어? 언제라던지 이 친구 아닐 땐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미안하지만 여지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갔나 와 근데 이정도면 나갈만도 한데 다 갔나 다 갔나 다 갔나